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힐링영어 범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휴가를 가고 싶은데 이번 휴가가 나가리가 돼가지고 억울한 마음에 휴가기분 내보려고 선글라스만 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안 어울리니까 벗고 갈게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거는 이 문장 해석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문장을 띄워드릴 거예요. 한 두선어 문장 정도 되거든요. 한 선어 문장? 그럼 이 문장을 딱 보고 이게 지문의 일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쓱 자연스럽게 편한 마음으로 해석을 쫙쫙쫙 해보세요. 해석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갔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98%가 틀린 해석을 하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도전해보시죠. 우리 메가스터디 수강생 98%가 틀리는 이 해석 들어갑니다. 자, 두둥 탁. 자, 한번 쓱 해석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들 해석해보셨어요? 아, 좋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사실 진짜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문장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오케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무튼 문맥 같은 게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앞에 문장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좀 중점을 마저 해석할 테니까 앞에서부터는 좀 가볍게만 한번 치고 넘어가 볼게요. 잘 봐요. 자, 많은 고객들이 제품을 산다 이거예요. 근데 오직 뭐 한 이후에만 제품을 사냐면 그 고객들이 are made aware, 대절, 대절 이하를 인식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럼 뭘 인식하고 난 다음이냐면 그 제품들이 이용 가능하다. 근데 그 시장에서. 그치?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아, 이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네? 라는 걸 인식하고 난 다음에 제품을 사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 당연하겠지, 뭐. 아니, 고객 입장에서 이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제품을 사겠어. 맞지?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문장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셨어요? 잘 보세요, 이거. Let's say our product. 제품에 대해서 말해보자.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솔직히 이렇게 했다. 제품에 대해서 말해보자. 또는 제품을 말해보자. 땡탈락입니다, 여러분들. 땡탈락이에요. 잘못된 해석. 이게 왜 잘못된 해석이냐, 잘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 말대로 자, 제품을 말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해볼게. 어디서 무너지는지를 잘 확인해보세요. 자, 제품을 말해보자. 근데 지금 콤마콤마 나왔습니다. 일단 삽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석을 해보면 even if가 설령 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또는 설령 뭐뭐 할지라도.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러니까 뒤에 주소동사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제품을 말해보자. 근데 설령 뭐 할지라도 it has been out there for a while. 여기서 있은 제품이에요. 설령 그 제품이 for a while. 한동안. 그 제품이 한동안 바깥에 나와있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시장에 나와있었다는 얘기예요. 설령 그 제품이 시장에 나와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그 제품을 말해봅시다. 말이 되니 이게? 아니, 왜냐면은 문장이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자, 제품을 말해봅시다. 설령 그 제품이 한동안 밖에 나와있었더라도 말입니다. 문장이 끝나야 되는데 또 이제 동사가 나와버렸잖아요. 이상한 거지. 해석이 안 돼. it's not advertised. 광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갖다 붙일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제품을 말해보자. 설령 그 제품이 한동안 밖에 나와있을지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 뒤에 동사가 또 나왔네? 아, 내가 해석을 잘못했구나. 뭔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의 비밀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이 문장의 비밀은 뭐예요? 그렇지. 대생약. 어디에 대생약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바로? 그렇죠. 여기에 대생약돼 있던 거지. 맞죠? 인정해요, 안해요? 인정하죠? 인정해요, 안해요? 인정해요, 안해요? 인정해요, 안해요? 요즘 이게 비밀이라고 하던데요? 자, 인정해 안 해? 인정해 안 해? 인정해 안 해? 뭐 이리로 들어가고 애들이. 아무튼. 자, 여기에 대생약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let's say. 여기서 끊긴 겁니다. 한번 말해보자. 말해보자. 뭘 말해보느냐? 대절 이하를 말해보자는 거지. 접속사 대생약. 그러면 생략된 대 뒤로 뭐가 나와야 돼? 완전 문장이 나오는 거야. 이 뒤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여기서부터 완전 문장이라고 치고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맞나? 그러면 잘 봐요. 자, 한번 말해봅시다. 뭐라고 말해볼 거냐면요. 어떤 제품이. 근데 설령 그 제품이 한동안 시장에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이 광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번 말해봅시다. 이렇게 해보는 거지. 해석이 이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거였어요. 오케이. 제품을 말해봅시다가 아니라 제품이 설령 그게 바깥에 나와 있었던지를 한동안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이 광고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거죠. 오케이? 무슨 일이 벌어지겠니? 제품이 한동안 시장에 있었어. 하지만 그 제품이 단 한 번 더 광고돼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요?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나름대로 광고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생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가르쳐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사가 나오잖아. 말하다란 말이야. say는 타동사야, 타동사. 뒤에 뭘 말하는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목적어 자리에, 즉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갑자기 주어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대생약을 생각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주어동사가 나왔다. 그럼 접수가 대생약된 거야. 다만 이 주어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설명 여기서 가볍게 끝내도록 하고요. 자, 다음번에 또 더 나은 캐스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번에 또 더 나은 캐스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